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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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목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왔죠 저희가 좀 늦게 끝났어요 나는 이 분이야 여ucks 배 Beauty 계란 한 Job 햄버거 하긴 아침 음, 음, 음 여러분 제가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? 음, 음, 음 잠시만요 음, 음, 음 아, 쎄, 쎄 음, 음,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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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, 지금 프로테인 이거 먹어서 잠깐 자꾸 여기 걸리긴 하는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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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색하게 하 Hello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캄캄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 달랜 I'm not 달랜 I don't know anymore 아, 다시 할게요 다시 할까요? 음, 음,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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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, 오케이 아, 음, 음, 음 음, 음, 음 음, 음,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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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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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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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, 음, 음 음, 음, 음 어색하게 하 Hello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달래 주워 안아달래 I don't know anymore I don't know 고민하게 되네 나 혼자서만 이 생각할까 가끔 힌트인지 나를 갖고 오는 건지 왜 뭘까 나도 잘 모르네 애를 쓰고 있네 Cause of you I wanna know just tell me 좋아하는 건 마치 나는 어떡해 돌아버릴 것 같아 정신 차려야 하지 나는 어떡해 오늘도 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답답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짜증나면서도 네 얼굴만 봐도 내 거라는 걸 충분히 느껴 원한다면 내 사랑한다면 baby 그냥 tell me it's okay 낮에는 이랬다 밤에는 저랬다 깰 수 없는 너라는 게임 그때도 나를 좋아한다 했잖아 새벽에 연락한 거는 좀 뭐야 뒤집 precise 내 얼굴을 부터 내 얼굴을 부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눈 나갔다 너무 쌩 저는 요즘에 저스틴 비버의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생겼는데 진짜 많이 듣는 노래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요즘에 저스틴 비버의 레즈아이라는 노래인데 이거 진짜 좋아해요 오늘은 저는 여기 이렇게 드디어 뵈 뵈 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진짜 많이 즐겨듣는 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저는 이제 자겠습니다. 벌써 2시이기 때문에. 그럼 여러분. 안녕. 아 맞다. 사실 콘서트 홍보를 하려고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찾아뵙게 됐어요. 저희가 콘서트가 이제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일본 콘서트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무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멤버들 다 열심히 준비했고 모든 스태프분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뭐가 다를까 과연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공연을 보시면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자주자주 찾아뵐게요. 저기 뭐야.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좀 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제가 좀 내성적이라 이렇게 좀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우리 캐럿분들 이제 잘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노력할게요. 여러분 호랑해. 굿밤. 이 거 excitement yeah I don't know. We got you. You're still I'm Read up. Help me. We got you. replied